아 이런거다 아 너무 힘들네 인기야 너 생일 몇월이지? 어 네 나 10월 도대체 어 그래 10월 도대체 아 10월 도대체 1번? 1번? 설마 1번? 설마? 설마! 설마 진짜 헬스! 헬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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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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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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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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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크림 원래 대표님 오실 것 같은데 두사장님 다리 자르고 내 곁에 웃어버리니까 한날로 다시 웃을 것 같더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3분 전해주세요 분들은 3분 전해주세요 4분 전해주세요 3분 전해주세요 3분 전해주세요 남은 이렇게 지방의 이 밤을 못 잃는 집 애교가 대신 여긴 입세에 발아줘 버렸는지 모두는 사랑하는 곳이 바다니가 자주 상당히 지방적 상당히 지방적 태경의 스킬도 너와 우리 집 같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 집속에서 한 번 더,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십온날 때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제작진을 하고, 나를 사는 걸 만나자, 나를 좀 더, 이 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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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을 하고, 하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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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슴 배말이 나아 어깨와는 마저가 온 것 같던 곳 아가취는 면색히 끊고서 너의 말이네 내가, 영원한 자기들어 하겹치기, 여기나리, 지덕의 새삼이 내가, 너의 귀신이 가린다 갈도록 잡힌다 말인 동사만 너를 위해 떴어어, 기대와 달리는데 의상은 매우 중요하게 됐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게 됐다 내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어디서 괜찮지? 괜찮다 형! 기다려 남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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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지금 운보기가 저릿저릿해져 사랑은 널 사랑은 널 지워봐라 사랑이 скор 하란대로 아 이거 뽑고싶다 한 명을断ure 감정방송하시나 잘했습니다 runs budget 니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 이건! 무릎차! 세븐틴! 우리 감소시가 너 하나씩 기억하고 원하는걸 원하는걸 세븐틴! 세븐틴! 원하는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다음 곡은 동느라 온걸 점점 13살 사랑이 쪽파 13살 슬픈 동느라 내 고겨봐라, 내 고겨봐라 And I, I need to know 나만 이렇게 느낀 거냐고 아니 네 맘도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할 꿈을 꾸는지 영원히 함께하겠어 너와 함께란 I, I need to know 너와 같다면 그래 우리 마음이 같다면 내가 불설일 시간 없어 I, I need to know I need to know I need to know I need to know 나의 흑띵이 나의 흑띵이 내가 불설일 시간 없어 내가 불설일 시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원해 이렇게 답변 수 있을 것 같다 나이 네너로 저게 아직 알아만 불안하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니 왜 이 마음이 같은지 디스터디 떠나버린 자기에게 사라져버린 지금 말해 사람 한 번 이 말은 날아가져 부르지요 미니모라 파슬라이 찬양함 샘템포 나이틴 너의 재인이 너 보다 나만 어려나와 그 성시 기억은 나 는 그 세지 너께서 아내가 너를 기다리는 마음이 잘 도록 감사발덩도 없어 마무리되듯 떴어 기대만이 아닌 너가 나오고 비가 내려지러 그제 속에 나는 맘을 저기 해 미안해 누군가 믿겠지 나를 빌로해 그것도 모르고 나를 얘기하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랑 부르는 노래 직접 설명하고 시작해 주세요. 네! 윤정환입니다. 부르는 노래는 오세 선배님의 사랑인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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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방송을 보고 너에게 한 표를 주시는 거잖아 네 전체 애들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네 무대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거 있어? 내가 보기엔 긴장도 지금 많이 했고 아직 무대에 올라가기는 완벽하지는 않아 근데 아직 한 달이라는 분도 있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게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없으세요? 준비 기간이 더 좋으신다면 더 완벽하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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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감사합니다.